자 휴실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세종 오른쪽에 경주환송 위치합니다 그리고 마가이아 전방에서 접어넣고 자 왼발로 중앙쪽 연결 앞뒤 정렬까지 드디어 외발 셔틈 자 김도현 골키퍼가 4발 했습니다만 자 나희가 이어받고요 나희 오른발로 높게 띄워줍니다 네 좋은데요 마가리스 세컨 영수 서지연 아 김상은 서주군요 커치가 좀 길기도 했습니다 마가이아 마가이아 접어넣고 반대편 중앙쪽 뒤쪽으로 볼 잡아놓고 오른발 셔틈 자 사쿠의 패스 그리고 마가이아가 내줬습니다 곧바로 네에에엄 세컨 볼 흘렀는데요 자 이은지 두명 사이 돌면서 슬라이딩 마가이아 볼 갖다 댑니다 네에엄 네! 오! 들어갔어요! 마가이야 엄청난 왼발 슈팅입니다! 어.. 지금은 굉장했습니다 이게 각도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롱볼로 반대편 골대를 바라보는 어 정말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윤동 강유미 들어가면서 높게 반대별! 빠르게 달려갑니다 네! 좋은데요 지금 김돌국기 파워 내리메 충돌 서지연 선수가 그렇지 않군요 서지연 선수가 들것에 실려서 이동을 하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김진희 오우 지금 강한 충돌 빠져나왔어요 여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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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희 조금씩 올라가면서 짧게 밀어줍니다 안쪽 투입 연결되죠 오 좋은데요 김성미 슈팅 네 다 들어갔어요 김성미의 왼발 정말 엄청난 슈팅이 나왔어요 아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와 정말 파포스트 제대로 보고 꽂았던 김성미의 엄청난 슈팅 네 네 네 네 김성미 선수의 스피드를 더 활용하고 이 수비 뒷공간으로 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자 나희의 폭발적인 스피드 나희 백롱 최종 스코어 3대2 나희의 결승골 오늘 멀티골을 기록한 나희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범규 선수의 승점 서점을 가져갑니다 자 감사합니다.